네 춥스입니다. 네 이번엔 제가 또 마인크래프트. 제가 예전에 샀었던 거 어디 갔죠? 잠시만요. 제가 예전에 샀었던 거고요. 다이아블럭이죠. 다불. 다이아블럭. 저도 샀던 걸 보고 싶은 건데. 이번에는 금블럭이랑. 뭐지? 레지스톤블럭을 한번 사봤습니다. 자 뭐. 어? 어? 흔들어 보니까. 이건 좀 묵직묵직한데? 이거는. 아 이거. 이거 너무 가볍고. 이건 묵직묵직해요. 아. 또 작은 거네요. 흔들고 보고 또 사야될 때. 네. 한 번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. 이거 뜯었지? 안 뜯어지지? 이거 박스를 안 뜯게 하려고. 어? 잠시만요. 이거 둘 다 잘 뜯었는데. 자 우선 다이아블럭은 찍었고요. 그때. 여기서 더 좋은 금블러. 뜯겟습니다. 이게 뜯었지? 이거 뒤에 보이는 PS4. PS4. 이거 스타워즈 게임인데요. 완전 실망. 이거 생일선물을 받았습니다. 65,000원. 이거 생일선물을 받았고요. 이거 다 먹네요. 진짜. 괜히 샀습니다. 이 또 중고를 저거 팔아야죠. 아니면. 40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40분.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선 금블러 봐라. 따따따따따. 어? 네. 알렉스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. 아. 그러면 또 얘 두개밖에 없는데. 아. 앤더맨. 아. 앤더. 앤더. 앤더맨. 아. 저 여기서도 알렉스 걸렸는데. 진짜 얘 오이였어. 요 legisl George. 잘 долларов. 아.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. 이렇게. 여기 이렇게 알렉스가. 다. 이거 옛날에 팔이랑 다리가. 막대기처럼 생겼네요. 원래 이렇게 생겼지만. 마크에서 이렇게 생겼구요 희한한 블록이 이렇게 희한한 블록이 있네요 그리고 막대기, 희연을 막대기랑 오 특이한 엔델의 얼굴 자.... 혹시 여기서 똑같은걸 얘기 않겠죠? 한 번만 더 알렉스의 퀴즈에 걸려가 가만히 있던데 잘 안 찢어지네요 손톱을 뜯고 있어 손톱이 얇아서 이렇게 뜯었네요 완전 작은데 엄청 다리가 왜 하냐고 뭔가 이상해 팔 하나가 스푼드네요 아 이제 알렉스가 걸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알렉스 피규어인데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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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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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 치가 안나와 제가 이렇게 왔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흰 라면 블록은 좀 잘 안 꼽아지네요 왜 이러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퀴즈가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오 알렉스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팔이 부러졌어 큰일 났다 이렇게 이렇게 된거죠 여기 그 지옥에서 나오는건가 그런거구요 옛날에는 테이프 타면이죠 이렇게 한 제품 만들었네요 아 진짜 이번에 알렉스가 어떻게 될까 진짜 제발 이것도 뭐 가볍게 가볍는데 늑대면 좋아야 늑대면 오징어 저는 근데 바라는게 이거죠 땐다며 자 제발 제발 아 아 자 이거 또 뜯고 오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희한한 블럭이네. 이거는 낚싯대. 낚싯대에 낚싯대에 담근 유인 그거죠. 저 한번 팔을 한번 바로 꼽아볼게요. 둔둔 네 이렇게요. 이렇게 된다. 이렇게요. 오 이렇게 잠시만요. 네 이렇게. 그럼 이제 또 되지. 베이비. 이렇게요. 안걸리. 오. 낚네요. 이제 스티브 좀.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. 하언미. 좀 스티브 안걸리는가. 이렇게. 이번에는 샀던거 다이아블라 이거는 넣어줘 금갑바알레스 이렇게 기억이 안나네 저 이거 꼭꼬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이거 뽑아두요 간지 처음에 이거 궁금해서 사봤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거죠 신기하우팅 알렉스 비교 총 3개 뽑혔는데 이번에도 진짜 알렉스 올린다 용서치 않겠습니까 여기 잘보시면 알렉스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푸웅 어떻게 되죠 저 마크 소리 이거 딱 뒤에서 나오는거 푸웅 못하겠어요 이렇게 요거는 금블럭에서 발견됐구요 요거는 레드스톡 아 기억이 있나 네 어 어떻게 기억했나 왜 이거 이거 마크하는 사람인데 그거 기억 안나는데 네 네 이게 레드스톡 용서인가 레드스톡 용서인가 뭐 그거인거 같네요 이렇게 쭉쭉쭉쭉 당근 파르지 당근 해보건지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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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꿀꿀꿀꿀꿀 하는거고 요거는 요거지 가스트랑 싸우는거 금가빠 입고 있고요 알렉스가 요렇게 요렇게 요거랑 비슷한게 그 엔더 드래곤이랑 스티브 다이아가파 그거죠 네 이렇게 이거 두개를 소개했구요 요거는 저번주 요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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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를 더 모았습니다 레드스톤 강석 금강석 다이아 강석 다이아 강석 다이아 강석에는 여기 들어 있었구요 금강석에는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강석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엘렉스 알렉스 네 알렉스는 계속 걸렸습니다 아 스티브 한번 걸리고 싶네 진짜 아 네 요거는 뭐 CD가 안되는 CD고요 뭐 이거 팔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도 안썼어요 저 CD를 뜯고 네 이렇게 두개 요건 두개 소개했구요 요건 저번주 저번주 저번주에 정해온거 이렇게 두개 되겠습니다 슝 슝 슝 이상 춥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 네 에이 네 에이 네 네 아멘